김장환 목사, 하나님 믿어야 돼, 윤석열 안수계도 받았다. 정계인사들의 애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용규 목사님의 장례 일정입니다. 첫 번째, 천국환송예배, 9월 18일 토일 오전 8시 대성전. 두 번째, 하관녀배, 9월 18일 토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사실 기념 금식기동원 묘원. 세 번째, 장례위원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네 번째, 집행위원장, 이용훈 단임 목사. 다섯 번째, 집행위원, 여의도순복원교회, 원로장로, 시무장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깜짝 에피소드 윤석열과 안수기도 김장환 목사, 윤석열 후보만나 깜짝 전도와 안수기도 김장환 목사, 하나님 믿어야 돼, 믿음의 가족 되길 키포인트 신학 안수기도란 무엇인가 안수기도란 첫 번째,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또는 영역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안수기도는 주로 임직, 권한수여, 죄의 전가, 징벌, 축복, 치유 기원 등에서 실행됩니다. 윤석열, 깜짝 안수받다. 15일 오후, 고 조영기 목사 빈소를 찾아 장례 예식을 진행한 교계 지도자들이 때마침 역시 조문을 위해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나 즉석에서 전도와 안수기도를 했다. 6일 교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전날 여의도순복원교회 1층에 마련된 조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이후 윤 전 총장은 이영은 여의도순복원교회 단임 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 오정현 사랑의교회 단임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환 목사 등과 차례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김정환 목사는 윤석열 후보와 마주치자 그가 모교가 기독교 사학인 대광초등학교라며 대광을 연호한 뒤 그를 붙들며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권면했는데요. 김 목사는 윤 후보에 대해 대광초 시절 교회에 다녔는데 그동안 외도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목사는 이어 오정 목사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함께한 목회자들이 모두 윤 후보에게 안수한 가운데 오 목사가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오 목사는 윤 후보가 믿음의 가족이 되길 원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혜와 명찰을 주시사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게 함께 하여달라고 기도했으며 그 자리에는 김종준 목사, 이용훈 목사, 오정현 목사 등이 있었습니다. 김정환 이사장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윤 전 총장의 어깨를 재차 강하게 두드리며 이제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고 조윤규 목사 조문행렬 여의도 순봉께 설립자인 고 조윤규 목사를 추모하는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는데요. 15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순봉께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교회 신도, 교계 인사, 정치인 등 각계 조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이용훈 여의도 순봉께 단임 목사와 장례위원장을 맡은 소강석 새해등교회 목사 김진호 CBS 사상을 시작으로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이용훈 목사 인사 여의도 순봉께 단임 이용훈 목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순봉께 대성전 1층 배단위월에 마련된 조문서에서 한국교회의 고목이오 세계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두자라며 유교 전쟁의 폐호 속에서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전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순봉교회는 조목사의 이런 희망의 신학, 절대 긍정의 신학이 원동력이 되어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다며 우리는 고난조차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믿었고 당장 파산했어도 여의도 순봉께 와서 조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속이 후련해지고 주먹을 불 끈지고 일어나는 힘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목사를 육신으로는 떠나보내지만 저에게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봉교회에 성령운동의 불길이 타오르는 모든 곳에서 조목사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라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힘으로써 조목사의 신앙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근조화안을 보낸 사람들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근조화안도 빈소를 가득 채웠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빈소에 근조화안을 보냈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화안을 보냈고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이 화안으로 조의를 피했습니다. 조영길 목사 조문서 명사 그동안 조영길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전 목사님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 높기, 국제구호사업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쳤다며 상실감이 큰 한국교회에 진심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기독교계의 어른이신 조영길 목사님의 소천을 애도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헌신으로 한국개신교회의 큰 부흥을 이끌어주신 조영길 목사님의 영면을 국민과 함께 기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한국개신교회 역사에 큰 족족을 남기신 부흥전도사 조영길 목사님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소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흔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큽니다. 천국에서도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전식탁에서 배운 목사님의 한박 웃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국민들께 늘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조영길 목사님의 편안한 안식을 바란다. 윤 전 총장은 박명력에 따로 글을 남기지 않고 조문 후 기자들 앞에서 별도로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목사님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홍준표 국회의원 편안하게 가십시오. 하나님 곁으로 유승민 전 국회의원 조영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폭포같은 말씀으로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이끄신 조영길 목사님의 사역을 깊이 기립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조영길 목사님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뵙고 영면하시길 빕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로 이어진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선교활동과 구제활동에 평생 전념해오신 목사님의 신앙과 정신이 우리 국민 가슴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박광원 국회의원 목사님 가시는 길이 늘 영광의 길이길 빕니다. 송기현 국회의원 목사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겠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천국에서 영면 그 밖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나경원 전 국회의원 황상훈 조선일보사장 등이 조문을 했습니다. 목회자 추도사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 목사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영산 조용규 목사님이 이렇게 아쉽게 세상을 떠나셔서 온 교우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피한다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 한님 나라에서 편안히 안식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단임 목사 큰 복음의 기둥을 잃은 것 같아서 통곡하고 울었다. 저는 순봉교회에서 4년간의 목사님을 모시고 집사생활을 했고 그때 순봉교회 운영과 조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배웠다며 모든 육신의 생마치고 천국가서 편히 쉬시고 계실 모습을 생각하며 성도님들께 충만한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길자연 한기총 증경회장 존경하시던 조용규 목사님 이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다 뒤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얻게 되셨다며 인간적으로는 조 목사님이 먼저 가신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 되셔서 감사하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뵙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용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